KEN KUNO KEN KUNO KEN KUNO KEN KUNO KEN KUNO 아휴... 내가 이 사람이 온지도 벌써 1주일이 지났어. 근데, 나가는 길도 모르겠고 이러다 나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뭐, 뿅땅뿅뿅뿅뿅뿅뿅어 3명이서 놀고 있는데 무슨 날 안하고 이것도 뭐 진짜... 왜 때려요? 잘 잤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침 인사야. 뭐 아침 인사야? 해가 중천이고 대낮인데. 어? 그렇게 됐나? 정말 미안하게 됐어. 뭐야 이건? 이게 점심 인사야. 미치겠네 진짜. 너 못 믿는 모양인데. 점심 인사해 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됐어. 됐어 이제. 야 싸운다 싸운다. 됐어. 뭐하는 거야? 아 됐어. 다음부터는 점심때 만나지 말자. 이렇게 행복합니다. 우리 뿌랭땅보롯국에서 어떻게 살만한가? 뭘 살만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나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나 학생인데 학교 안가면 잘려요. 학교? 네. 야 니네 나라 그 학교 교육은 그거 봐. 높은 사교육비에 주입식 교육. 성적으로만 그 학생들 평가하는. 그런 교육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 뿌랭땅보롯국에서는 말이야. 교육이 간단해. 한 가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죠. 통일부 장관. 네. 자네는 뭘 잘했나? 네. 저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통일시켜서 동일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떤 통일. 통일하라는 잘해. 네. 정보통신부 장관. 네. 자네는 뭘 잘했어? 그 짜장면 시킬 때 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국방부 장관. 나라 잘 지키고 있어? 저기 못 쳐들어. 그게 영역 표시를 하란 말이야. 내 다리에 하지 말고 내 다리에. 어디서 개소리야. 어? 노동부 장관 왔어? 아이씨 이거 뭐야. 아이씨 이거 일을 잘해. 어. 근데 말이야 너. 요즘에 영화 한 편 찍더니 너무 빠졌어 너. 고삐를 늦추지 말란 말이야. 장관이란 놈이 코에 피어. 이 자식을 왜 해 이 자식아. 아니 졌어 부인이랑 바람 피지 말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개나 소나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어. 너도 그러니까. 딴 데 갈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아. 학교 다녀 우리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녀 여기 학교가 어딨어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뭘 수업을 해요. 난 니나 대통령이자 선생님이야. 자 출석을 부르겠어. 이종훈. 네. 정태호. 네. 반장. 네. 미화부장. 네. 선도부장. 네. 주번. 예. 영어선생. 예. 교장선생. 마지막으로. 학부모. 잘 부탁드려요. 네. 둘이서 뭘 하는 거야. 다 출석했어. 오늘 전 학생 왔으니까. 네. 그 학생들이랑 좀 친해지는 의미에서 장기자랑 같은 거 한번 해 봐. 아니 뭐 장기자랑을 해. 갑자기. 성대모사. 성대모사 하나 할게요. 성대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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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이 바로. 우리나라 위인. 앙장군님이시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이웃나라 쪼루띠 국가 전쟁 중에. 적의 화살을 맞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 뭐라고요. 아. 나의 본명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 빨간 비저질이야. 징역 10년에 처해. 아니 징역 10년이 뭐하는 거야. 나. 야 나. 야. 야 나 혼자라고 우습게 봐 진짜. 어. 살고 장난해 지금. 어. 네가 진짜 죽기 싶어. 뭐야 이거. 이.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난 이 나라 대통령이자, 선생님이자, 경찰청장이자, 형님의 동생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제일 큰 형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형님! 야, 똑바로 해, 너희! 똑바로 해! 야, 이런 식으로 내가 살만 하지! 잘들 해놔, 앞으로! 형님, 그만 은퇴하시죠! 그만 은퇴하시죠! 그만 은퇴하시죠! 담임 당신이! 학부모 당신이! 영어 선생 당신! 대통령 당신이! 야, 너희 뭐하냐, 지금! 정형사 체포해? 아, 나만! 나만! 왜, 왜, 왜! 자! 이리 와! 예술아 quoting!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